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 지지율이 답보상태 있고 또 하락서 있는 최재형 후보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같으면 주변 참모들의 의견을 대부분 무난한 쪽을 선택하는 쪽으로 아마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이 시점에서 한 인간의 선택이나 그런 결단을 보면 그 사람의 그런 진면목 실제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역량 같은 부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재형 후보의 우유부단함과 비급함 오락가락함 9월 20일 날 부정선거가 아니라 4.15 총선 관리부실이었다는 그런 페이스북에 그래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런 최재형 후보의 행보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일찍 보도한 유튜브 채널 파트너스 hstv에는 보통 사람들의 생생한 그런 살아있는 그런 비난과 비판과 그리고 질책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성희란님이 이런 주장합니다. 자유우파 국민을 편 가리려고 머리를 굴렀 모습입니다. 아니면 누가 저렇게 하라고 답하라고 그렇게 권했는지 말장난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양다리를 걸치다가 국민들한테 훅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양다리 걸치기다 이런 부분들을 인성님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에 영일한님입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제시한 정거물을 보고도 부정선거를 외면하는 자들은 xxx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차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는 분명하게 물적인 정거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관리 부실이다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분은 판단하는 능력은 인격입니다. 저의 해설은 짧지만 아주 단호합니다. 뭔가 사물이나 산을 판단하는 능력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능력이자 역량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최영섭님입니다. 최재형 후보는 자신은 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실선거를 해명하라고 요구한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강조하는 걸로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부정선거 실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실선거라니요. 어처구니가 정말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실선거로 물타게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조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사안이 극욱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고 최재형 후보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부실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그냥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야기.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야기. 6월 28일 날 재검표와 실시회가 다 나오지 않았냐 이야기. 뭘 더 당신에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검물을 제시해야 되냐. 당신은 눈이 없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SJ리님은 판사가 부실과 부정을 구분 못하면 그동안의 경력과 명성에 엄청나게 치명적입니다. 선거에 떨어지면 결국 권력에 붙어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보험성격의 판단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설펍 해석 판단력입니다. 정의가 없는 공허한 메아리 최재형은 기회가 와도 살리지 못하는 결국 휘말려서 부실선거라고 외치는 현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부실선거라고 외치지 말고 기존 소신대로 침묵했으면 지금처럼 크게 욕을 먹을 일도 아닌데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대만큼 좌절은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최재형에 대해서 아마 기대를 건 사람들이 꽤 있었겠죠. 오가피인이면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혹시나 일말에 기대를 했는데 부정과 부실을 구분 못하는 최재형 후보는 국민을 개와 돼지로 아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최재형은 아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부정과 부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하겠다고 나오냐 얘기죠. 여러분 우섭지 않습니까? 부정과 부실을 어떻게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까막눈을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꿈도 야무지죠. 김태진님은 나 원찬 이렇게 간이 콩알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여줘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부정선거라고 맡으면 누가 당신을 죽입니까? 죽을 각오 없이 대통령 되겠다고요? 대통령 하신 분들 대부분 불운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어야죠. 그렇게 간이 콩알만 하니까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은 어떻게 또 잡아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이 이렇게 콩알만 한데 월성 경제성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로 큰 사건이 부정선거 사건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근본을 그냥 허무는 이래를 침묵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그게 나라의 근본을 허무는 일이 부정과 관련된 건데 그걸 부실이라고 그렇게 그냥 애둘러서 그렇게 그냥 끌고 가면 국민들이 뭐 바보 천치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서울급대 안 나와도 다 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감사원장 안 해도 다 알아요. 상의식 선에서. 국민들은 판사로 그렇게 폼 안 잡고 살아도 다 아는 겁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보면 척 보면 아는데. 척 보면 아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비비꼬개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열을 받는 거죠. 또 한 분 말씀을 이뤘습니다. 최재형은 문재형이냐. 대선 후보가 되면 아직 멀었다. 부정한 선거 시스템에 투표하라고. 선관이 지부장이냐 당신이. 얼마나 신뢰를 합니까. 부정한 선거 시스템을 해봐야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결과인데 무슨 선거를 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책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김요한님입니다. 이건 부정 선거에 대해지 믿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을 신뢰하더니 참 국가에 대한 믿음이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있으면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아 저놈이 헛소리를 하구나. 저놈은 또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방송을 못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가슴에 맺히는 게 많겠습니까. 지금 보시죠. 설법대 안 나오고 판사 안 하고 감사원장 안 하고 대통령 후보 아니라도 보통 생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아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여하튼 아웃입니다. 부정 선거가 있는 것을 모른다면 바보라스 아웃돼야 되고요. 부정 선거가 있는 걸 안 연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면 그것은 바로 기회주의자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아웃입니다. 모르면 지성이 떨어져서 아웃이고 알고서 저렇게 하면 선거관이 압원한 것은 아웃이고 다 아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저래 아웃입니다. 그다음에 재난임입니다. 역시 황교원밖에 없네요. 최재형 캠프 해체했다면서 이제 소신껏 하려나 이렇게 기대를 가졌습니다마는 실망이 큽니다. 또 한 분은 부실한 후보임에 분명합니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대변하고 있네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A하이님 같은 경우는 최재형 인은 조작선거를 관리부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엄청난 선거 조작 증거만 봐도 초등학생들도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관리부실로 주장하면서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들을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입니까? 홍 모 씨와 윤 모 씨, 유 모 씨 다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입니다. 하 모 씨, 원 모 씨는 부정선거 은폐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동정범들입니다.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는 확고한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게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그렇게 소심하게 살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입 다물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홍병호 TV의 홍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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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